여러분 이거 모르면 야근합니다 여러분의 칼태를 보장하는 애프터이팩트 10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애프터이팩트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있는지조차 몰라서 못 쓰고 있는 기능들이 수백까지는 될 겁니다 너무 많아서 오늘은 그 기능들 중 딱 1%만 알려드릴게요 알아두시고 꼭 써먹어보세요 아니 잠깐만 매번 도형 그리고 컨트롤 알트 홈 누르기 지긋지긋하지 않나요? 첫 번째 팁 이 설정만 해두면 도형을 그리자마자 앵커 포인트가 중앙에 정렬됩니다 우리가 그냥 도형을 그리면 중심점이 도형 중앙에 있지 않아서 다시 정렬을 해줬잖아요 Edit Preferences General 여기서 Center Anchor Point in New Shame Layers를 켜주면 도형 그릴 때마다 컨트롤 알트 홈을 누르지 않아도 중앙에 앵커 포인트가 정렬됩니다 잠깐 누가 그렇게 톤 앤 매너 비교를 합니까? 두 번째 팁 장면과 장면을 비교할 때 쓰는 기능 Take Snapshot과 Show Snapshot입니다 주로 수정 전 후 비교나 다른 프레임과의 톤을 볼 때 사용하면 좋은 기능이죠 Take Snapshot 버튼으로 샷을 찍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Show Snapshot을 눌러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와 잠깐만 설마 매번 룰러 툴로 가이드 그려서 작업하셨나요?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세 번째 팁은 가이드 레이어입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렌더링이나 상위 컴포지션에 출력되지 않는 가이드 레이어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레이어에 우클릭해서 가이드 레이어 선택하시면 오직 현재 컴포지션에서만 보이고 이걸 렌더링 하더라도 결과물에는 포함되지 않는답니다 저는 주로 유튜브를 작업할 때 가이드라인 레이어를 만들고 그것을 활용하고 있어요 아니 한두 개면 모르겠는데 렌더링 할 때마다 일일이 다 들어가서 MOV 변경하고 귀찮지 않아요? 네 번째 팁 흔히들 작업하면서 중간 렌더 MOV로 자주 하시잖아요? 보통 기본 세팅이 H.264 또는 AVI로 설정되어 계실 거예요 이제부터 매번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Edit Template, Output Module Template으로 들어가서 아래 세팅의 New를 누르세요 그럼 자주 보는 렌더 세팅 창이 등장할 거예요 자주 사용하는 렌더 포맷대로 설정합니다 저는 MOV죠? 하고 OK 그리고 이름도 바꿔주세요 위에 기본값이랑 미리 보기 저장 기본값도 방금 저장해준 포맷으로 변경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Ctrl M을 눌러서 렌더 대기열을 올릴 때마다 자동으로 MOV가 기본값으로 설정됩니다 디자이너님 혹시 영상 더 부드럽게 될까요? 아니 프레임 딸리는 영상 줘놓고 그게 되게 네 됩니다 다섯 번째 팁 프레임 블렌드입니다 프레임 레이트가 낮은 영상의 프레임을 보관하는 기능인데요 AI를 활용하면 프레임 보관이 더 부드러워지겠지만 정신없이 돌아가는 실무판에서 빠르게 적당히 해결해야 할 때가 많잖아요 그때 이 스위치를 한 번 누르면 잔상이 생기면서 부드러워지고 아 이 잔상 지저분해요 그냥 깔끔하게는 안 되나요? 라고 한다면 그냥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프레임이 부드럽게 변한답니다 단 두 번 누르는 경우는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 변화가 너무 크면 뭉개짐 현상이 발생하고 렌더링이 느려질 수 있어요 영상의 배속을 바꾸고 싶어요 특정 구간만 유지할 수 없을까요? 진짜 자주 사용하는 이 마커에도 이런 좋은 기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섯 번째 팁 컴포지션 마커의 프로텍티드 리전 기능입니다 컴포지션 특정 구간을 지정하여 컴포지션의 배속을 늘리거나 줄여도 이 마커가 설정되어 있는 구간은 절대 변하지 않게 설정할 수 있는 좋은 기능입니다 먼저 컴포지션의 마커를 생성하고 우클릭 세팅을 눌러 컴포지션 마커 세팅으로 진입하세요 제일 아래에 있는 프로텍티드 리전을 체크하면 이렇게 파란색 마커로 변화하는데요 이 영역을 지정해두면 다른 컴포지션이나 프리미어 프로 등 다른 곳에서 이 컴포지션 길이를 늘리거나 줄여도 이 영역만큼은 속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와 잠깐만 매번 그렇게 프리뷰 렌더링 하니까 컴퓨터 느린 탓만 하시죠 일곱 번째 팁 관심 영역입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화면 전체가 아니라 수정한 부분만 보거나 흐름만 빠르게 봐야 할 때가 있는데요 프리뷰 속도 너무 느리지 않나요? 그럴 때는 이 아래 관심 영역 네모 아이콘을 누르고 화면에 영역을 지정해보세요 그러면 딱 이 부분만 연산해서 미리 보기를 보여줍니다 램 프리뷰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빨라지는 거죠 이뿐 아니라 이 여백 다 필요 없는데 잘라버릴까 싶을 때 상단 메뉴 컴포지션 크로 컴포 기능을 누르면 방금 그린 박스 크기에 맞춰서 컴포지션 사이즈가 딱 짤립니다 레이어 오브젝트에 컴포 크기를 맞추고 싶을 때 이제 더 이상 비효율적으로 작업하지 마세요 색을 바꾸라는데 레이어가 50개라고요? 아 설마 야근 하시려는 거 아니시죠? 여덟 번째 팁 속성 링크 복사 보통 레이어에 휠 같은 이펙트를 추가하고 레이어 하나의 색이나 크기 등 옵션에 따라 나머지 레이어의 옵션도 따라서 바꾸고 싶을 때 이 휩을 끌어서 익스프레이션을 연결하시죠 이것보다 더 간단히 하고 싶다면 속성에다가 컨트롤 알트 C를 누르고 링크 하고 싶은 레이어의 속성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익스프레이션이 걸리면서 링크가 되게 되는 거죠 이제 원본 레이어만 수정하면 나머지 레이어들도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편리하죠? 디자이너님 이거 애니메이션만 그대로 두고 리소스 교체 가능할까요? 아 그럼 레이어 지우고 사집 다시 넣고 키프레임 복사하고 이제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거 1초면 끝납니다 아홉 번째 팁 소스 바꿔치기입니다 타임라인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프로젝트 패널에서 교체할 소스를 잡고 알트키를 누른 상태로 타임라인의 레이어 위로 끌어다 놓으세요 그럼 모든 키프레임, 이펙, 마스크 설정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알맹이만 쏙 바뀝니다 수정 요청에 이만한 효자 기능이 없으니깐 꼭 기억해두세요 자 페어런치 기능 쉽고 유용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이거 부모를 따라다니긴 하는데 현재의 위치를 기준으로 연결되잖아요 이제는 자동으로 정렬하세요 열 번째 팁, 자석 페어런치입니다 그냥 돼지 꼬리를 연결하면 지금 위치에서 연결되잖아요 2D면 그나마 괜찮지만 3D일 때 굉장히 귀찮아지죠 이때 쉬프트를 누르고 연결해보세요 그럼 자동으로 부모 레이어의 중앙으로 정렬되게 된답니다 앞으로는 포지션 값 일일이 다 0으로 수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오늘 진짜 진짜 쉽고 강력한 기능만 알려드렸어요 이미 알고 계신 것도 있겠지만 몰라서 못 쓴 것도 있으시죠? 사실 디자이너는 자주 쓰는 기능을 이용하기 때문에 10년, 15년 차 분들도 새롭게 알아가시곤 하죠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오늘도 하이프 버튼으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덕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